향기 품은 생활성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발현하실 때 하신 첫 말씀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스승님을 지키지 못하고 버리고 도망가버린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바가 평화였습니다.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 안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의미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국어사전 의미는 평온하고 화목함이며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평화는 혼자만이 느끼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느껴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좋으면 다 좋다는 식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누리는 평화로움입니다. 홀로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부활의 첫 말씀으로 선택하신 평화는 제자들과 함께 평온함을 누리고자 하는 나눔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뒤 홀로 편히 쉬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변하지 않는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도 그들이 꼭 숨어 잠근 다락방에 닫힌 문으로 들어오셔서 평화를 믿는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곳에 주님은 평화를 가지고 오시니 그 장면은 상상만 해도 부활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도 미사 중에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평화의 인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는 평화의 인사입니다. 미사 파견 후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전하러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마치도 주님께서 평화를 전하러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 인사를 받았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마치도 아무 일해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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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향기 품은 생활성가는 생활성가 밴드 희주다와 의정부교구 홍보국이 함께 만든 팟캐스트입니다 운일한 운일보 운일한 운일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